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조성한 42억 5천만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었다. 그 문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뭔가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내용 증명이라는 문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건 일단 그 발송을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견해가 적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도달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증명의 어떤 내용이 정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단 이 부분이 발송된 시점이 2020년으로 이 자금 조달을 해서 막 분쟁이 생기고, 그로부터 한 4, 5년이 지난 후에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남욱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모 씨, 남욱 변호사에게 42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해 줍니다. 왜? 인허가 등등의 명목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른바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본인도 이런 거액의 돈을 조달하느라고 다른 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남욱 변호사에게 넘겨줬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정치권에 흘려보냈다, 누구에게 로비를 한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개와 접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휠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묻는 겁니다. 본인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죠. 아까 그 문건의 제목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인허가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 측근 등에 건네진다, 이야기가 있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그러면 백성무 변호사님, 이게 남욱이 조성한 어쨌든 저 42억 5천만 원의 저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마 재선될 때인데, 그 선거 로비 자금과 관련된 문건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윤 변호사님하고 생각은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한 42억 5천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조성을 했고 여기에 분양업자 이모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42억 5천만 원을 전해줬는데, 일단 전해줄 당시에는 이게 대장동 인허가 비용이나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비용에 쓰인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남욱 변호사로 갔던 이 42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성금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이거는 이 문건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이 돈을 조성해서 만든 사람도 거기에 사용된다는 걸 알고 만들었구나.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이 조성의 목적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다음 단계로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관계자들과 성남시 윗선 간의 관계, 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법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고, 저 문건이 앞으로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문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저 문건만으로 모든 게 입증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남욱 변호사 측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는데,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져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게 정치권의 화제가 된 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또 9월 이 무렵, 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을 때, 막바지 때 이게 불거지면서, 3차 국민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이변을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 증명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발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전혀 알려지기 이전 시점부터, 여기에 엮여 있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또 남욱 변호사 사이에는, 40억 가량의 돈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걸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다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는 적어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갑자기 만들어낸 진술이 아니라, 그때부터 서로 공유되고 있었던 인식이고 사실이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대로, 저 문건이 모든 걸 다 입증해내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